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현대건설 배구단이 현재 여자 배구에서 완벽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일 정도로 완벽한 시즌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 황현주 선수입니다. 황현주 선수의 팬으로서 지난 2년간 활약이 없어서 지난 시즌 끝으로 은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제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시즌을 앞두고 억대 연봉에서는 내려왔지만 현대건설 등록 선수의 이름을 올려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시즌 기간에 도쿄올림픽 해설로 바빠서 본인이 직접 이번 시즌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있었던 코버컵에서 외국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사이 라이트에서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이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달라진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였는데 황현주 선수가 직접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부임한 강성영 감독이 관심을 주고 있고 다시 코트에 나설 수 있는 희망이 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전임 이도희 감독은 지난 두 시즌 황현주를 잘 활용하지 않았지만 강성영 감독은 황현주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동기부여를 주고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예전처럼 주전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교체 선수로 나서기도 하고 원포인트 서버로 나올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2년간에 비하면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현주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두 시즌과 이번 시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9-2020 시즌은 27경기에 출전하여 26득점, 2020-2021 시즌은 30경기에 출전하여 18득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성공률도 29%와 26%였는데 이번 시즌은 16경기에 나와 46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공격 성공률도 무려 44%입니다. 여전히 전성기 때와 다르게 웜업존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길지만 경기에 나설 때 코칭 스태프가 믿어준다는 점이 다시 좋은 기량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다른 팀들은 외국인 선수가 부상이거나 컨디션 저하가 오면 팀 전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테지만 현대건 설배구단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실제 야스민 대신 황현주가 주전으로 나왔던 1라운드 경기 막판 두 경기에서 15득점과 16득점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끈 적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V리그 최초의 신인왕 수상을 한 선수이자 최초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선수로도 이미 역사적인 선수입니다. V리그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 경험도 있고 최초 5,000득점을 달성하기도 하는 등 기록의 여왕으로 불렀던 황현주 선수의 은퇴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신임에도 폭발력 있는 점프 능력으로 상대 코트에 때려넣는 스파이크는 아직도 일품이라는 것입니다. 황현주 선수도 1986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36살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37살인데도 아직까지 공격수 포지션으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키가 큰 선수는 나이가 들면 센터 포지션으로 옮기고 키가 작은 선수들은 리베로로 옮기기도 하지만 황현주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에 왼손잡이 아포짓으로 영원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여자 배구 올타임 베스트 7을 배구통계 사이트 발리박스의 포인트를 기반으로 선정했었는데 라이트 포지션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황현주 선수가 가장 앞서 있어서 올타임 베스트 7을 라이트 포지션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폭발력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